뭐? 나에 대해서 물어봤다고? 나 어떻게 알고? 모르죠 뭐 물어봤는데? 그냥 그게 다예요 여동생이 하는 미용실이냐고 아 그게 다야? 아 니가 더 물어봤었어야지 잘생겼어? 몇 살로 보여? 인물은 뭐 봐줄만 했어요 한지씨 만큼은 아니지만 아 특히 목소리가 정말 예술이던데요? 목소리? 아 목소리라 하면 또 그 애가 최고인데 나이는? 40대 중반? 딱이다 명함 받아놨지? 안 주던데요? 받았어야지 사진 찍어놨어? 아니 아 이띠띠라 아 몽타줘 빨리 읊어봐 몽타줘 기억나는 게 목소리밖에 없네요 아휴 참 아 그럴 땐 나한테 책을 놀라 그랬어야지 아우 정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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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깔별로 갖고 와봐요 네 이거 전부 다 줘요 이거 악세사리까지 다 말씀하시네요 통째로 전부 다요 네 이거 줘요 일시 분류 이것도요 일시불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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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 응 새 Mobil 저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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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, 저기요. 어떡해. 나 재벌했나 봐. 정신 차려.